앞으로는 이 지역의 교회를 공부하여서 생기기를 원하시는데 말씀하실 대로 장북비를 추라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대자로서 우리 하나님과 공존하게 보내주시기 그동안 그의 호들로 살아주시고 인도가에 오실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람의 방향으로 그동안 그의 호들에게 그동안 그의 호들에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강한 영광을 받게 예수님의 힘과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를 믿는 그러한 여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있는 이 개서식의 모든 순서 순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원님에게 큰 힘이 되며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가에 오실 수 없어서 박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해 우리 주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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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